냉장고는 현대 가정에서 중요한 가전제품 중 하나로 음식물을 보관하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꿈에서 냉장고가 등장할 때는 단순한 가전제품 그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종종 개인의 감정적 상태, 억압된 감정, 보관된 자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유지되는 삶의 부분들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꿈에 등장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주로 개인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무언가를 저장하거나 보존하려는 욕구 또는 억눌린 감정이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 꿈을 꾸는 이유를 심리적, 상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는 무언가를 보관하는 기능을 함으로 꿈에서 냉장고는 억눌린 감정이나 억제된 욕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 속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억눌러둔 감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감추고 있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를 억제하고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감정이나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다루려는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계입니다. 이는 꿈 속에서 개인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자신의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냉장고가 가득 차 있거나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개인의 에너지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꿈에서 냉장고는 감정적인 거리 두기나 냉각된 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냉장고 안에 무언가를 넣거나 냉장고 문을 닫는 꿈을 꿨다면 이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특정한 감정이나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안에 있던 음식이 상했다면 이는 감정적 문제나 관계에서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미리 준비한 음식이나 재료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따라서 냉장고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미래를 대비하고 있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냉장고가 비어 있다면 준비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 꿈은 개인의 에너지나 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으며 미래의 도전이나 문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충족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가득 찬 냉장고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감정적 또는 정신적 만족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 신선한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는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나 기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준비되어 있거나 창의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음식이 가득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냉장고가 가득 차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이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억눌린 감정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냉장고는 준비 부족, 자원의 결핍 또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감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삶의 특정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냉장고는 또한 감정적 결핍을 나타내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부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완전히 비어있는 꿈 냉장고가 완전히 비어있는 꿈은 자원이나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에너지를 소모한 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감정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냉장고를 채우려는 꿈, 비어있는 냉장고를 채우는 꿈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거나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장난 냉장고는 억눌린 감정이나 처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음식이 상하거나 보존되지 못하듯이 개인의 감정이나 문제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불안정, 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상한 냉장고 냉장고 안에 보관된 음식이 상한 꿈은 억제된 감정이나 미해결된 문제들이 이제는 처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이 더 이상 억눌러지지 않고 표출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 꿈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 꿈은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나 직장, 개인의 목표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낡은 냉장고가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과거의 문제나 오래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낡은 냉장고는 또한 삶에서 발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냉장고, 낡고 오래된 냉장고는 자신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의 상황이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의 감정적 짐을 내려놓아야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찬 신선한 음식을 보는 꿈 어시는 자신이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후 냉장고에 신선한 음식이 가득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에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찬 신선한 음식은 그녀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가능성을 상징했으며 그녀는 그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장난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을 발견하는 꿈 B씨는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시기에 냉장고가 고장나고 그 안에 있던 음식이 모두 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억눌린 상태였고 그 감정들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가족과의 갈등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더 이상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냉장고 속에 물이 얼은 것을 보는 꿈 흉몽에 가까운 꿈입니다. 기다리거나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냉장고에 명태를 넣어두는 꿈 혼수나 혼수 물품 등을 준비하게 될 상황을 의미합니다. 혹은 저축 등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냉장고를 옮겨서 자리를 바꾸는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방향이나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냉동실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꿈 한마디로 길몽입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모든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항상 마음에 걸리던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소식 없어 궁금해하던 사람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와서 기쁨의 재회를 할 것을 예시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찬 꿈 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징조를 의미한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나 재료가 거의 없는 꿈 추진 중인 일에 있어서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자본금 운영 등에 있어서 장애가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는 꿈 집안의 재산이 나가고 다소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지출, 궁핍하게 된다. 헌 냉장고를 바꾸는 꿈 진행하던 일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교체 등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냉장고에 음식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꿈 좋은 꿈입니다. 좋은 운이 따라서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냉장고 청소하는 꿈 빈 냉장고를 청소하는 꿈 재물이 생길 징조이거나 새로운 일을 맡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냉장고 안에 갖가지의 음식 재료와 과일이 들어 있는 꿈 재물 운이 상승하여 재물과 돈이 생기며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냉장고에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는 꿈 재물 운이 상승하여 많은 재산을 쌓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선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길 징조의 꿈 또는 뜻밖의 횡재로 물질적 정신적인 풍요를 가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냉장고 안에 갖가지 음식 재료와 과일이 들어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선물, 저장, 물품 등이 생긴다. 냉장고에서 어떤 음식을 꺼내는 꿈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 또는 작품 혹은 사업에 등이 있어서 검사를 받을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꿈 자신이 성에 대한 흥분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꿈입니다. 냉장고 사는 꿈 자신의 생활이 원만하게 안정되게 되며 그동안 자신을 방해하던 장애물이나 곤란한 일들이 사라질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꿈 일상에 있어 안정감을 찾을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이 안정되고 장애와 곤란 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냉동실이 나오는 꿈 인간의 애정이나 감정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건강에 이상이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냉장고가 비어있는 꿈 인간관계에 곤란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겪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둔 식재료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꿈 이성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심초사조바심하고 있는 자신의 심리를 나타내는 꿈입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썩어있는 꿈 이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억제심리나 혐오심리를 갖고 순결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심리상태를 투사하는 꿈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속을 들여다보는 꿈 업무능력이나 사업실적 등을 평가받을 일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냉장고 선물 받는 꿈 어떤 평가라 검사를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자신의 실력이나 실적을 평가받을 일이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꿈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심리가 나타난 꿈입니다. 냉장고에 관한 꿈 세무서, 보건소, 신탁은행 등을 상징할 수 있고 음식물을 넣었다 꺼내는 것은 자신의 일거리를 검사를 거쳐 회수할 일을 뜻한다. 냉장고 속에 음식물이 썩어있는 꿈 성교에 대해서 억제심 또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이다. 큰 냉장고가 나오는 꿈 생활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혹은 애정운과 연애운이 상승하는 꿈입니다. 가구의 위치를 옮기거나 돌려놓는 꿈 산모는 유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사에 몸조심을 해야 한다. 냉장고가 고장나는 꿈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시작된 문제가 불거지거나 혹은 자신의 성에 대한 문제나 애정문제나 부부간의 불화가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냉장고 안에 깨진 계란이 보이는 꿈 불길한 꿈입니다. 돈과 재물을 상징하는 계란이 깨져 있다는 것은 금전의 손실이 있거나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냉장고에 음식물을 꺼내는 꿈 구관 중이던 어떤 것을 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일이 어떤 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을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음식이 있는 채로 냉장고를 청소하는 꿈 반가운 사람이 방문하거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진행하던 업무에 대한 검사를 받을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냉장고에 신선한 채소가 가득하게 있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로 사업의 성과를 올리게 되거나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질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하게 차 있는 꿈 모든 일에 좋은 행운이 따를 징조의 꿈입니다. 추진 중인 일이 순조로 좋은 성과가 있거나 먹거리가 풍요로워질 것을 의미하고 많은 재물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냉장고 안에 내용물이 너무 가득하여 뒤죽팍죽인 꿈 많은 재물이 있는 가운데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냉장고 안이 떡으로 가득한 꿈 떡 꿈은 보통 재물을 상징하는데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불을 이루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평소 바라던 때를 만나서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추진 중인 일이 순조로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냉장고에 음료수가 들어있는 꿈 당장 이익은 없지만 지식이나 정신적인 평안으로 인하여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었다 꺼내는 꿈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었다 꺼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일이 어떤 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거나 잘못된 것을 수리 또는 교체하게 된다. 냉장고나 집안 가구 안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간 꿈 냉장고나 집안 가구 안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간 꿈은 오래 간직한 본분을 팔아야 하거나 자기만 알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징조이다. 냉장고 안에 육류가 썩어있는 꿈 꿈 속의 냉장고는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냉장고 안에 고기 같은 것이 썩어있는 꿈은 성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냉장고 안에 계란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꿈 꿈 속에서의 계란은 돈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투자 중인 주식이 있다면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라서 금전의 이득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혹은 가정이 평안해지거나 식구가 늘어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냉장고 정리하는 꿈 기쁜 일이 생길 징조의 꿈입니다. 혹은 어떤 일에 대한 점검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냉장고에 가지런히 넣어진 계란을 보는 꿈 계란은 가능성이나 발전성, 재생 등을 상징하는 길조이다. 또한 결혼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운세가 순탄치 못한 사람이었다면 계란 꿈을 깨기로 운세가 상승되고 밝아진다. 냉장고에 가지런히 넣어진 계란을 보는 꿈은 가족이 늘어나고 원만한 가정생활이 위지될 조짐이다. 생선이나 육류를 냉장고에 넣는 꿈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며 여유자금이 생김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냉장고에 냉기를 느끼는 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차가운 냉대를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냉장고에 불구하고